안녕하세요. 한국 알테어 조정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웨비나 내용은 무선 제품 및 솔루션 설계에 있어서 안테나 설계와 무선 연결성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는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보다 나은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는 우선 알테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번 웨비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린 후 알테어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 설계 해석 및 무선망 연결 분석 솔루션인 페코와 윈프로브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 웨비나의 메인 세션인 전자기 시뮬레이션 툴을 무선 제품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에 어떻게 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고객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알테어의 유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모델에 대해 설명드린 후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테어는 1985년 설립 이후 25개국에 86개 이상의 시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11,0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테어 및 파트너 사이의 150개 이상의 솔루션을 통해 전문성을 겸비한 3,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테어는 보시는 것처럼 설계, 모델링 및 시각화 도구, 멀티피스 시뮬레이션, IoT, 머신러닝을 위한 기술 플랫폼, 데이터 예측 및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인텔리지 솔루션과 고성능 컴퓨팅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어 파트너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알테어 고객은 라이선 시스템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도록 타사 도구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많은 장치들이 셀룰러,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성통신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되어 무선화되고 있고, 이는 곧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테나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안테나 구성에 있어서 안테나 설계뿐만 아니라 장치에 안테나를 어떻게 접목하느냐 또한 안테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설계 및 접목도 무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전파의 전파 환경에서 적절한 연결성 역시 원활한 통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그림은 2.4기가 무선 안경을 사용하는 수교화학 플랜터의 사례인데요. 파이프라인, 오일탱크 등의 센스 노드에서 전송하는 정보를 타워의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으로 모니터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연결성 확보를 위한 게이트웨이나 센스 노드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네트워크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테나 설계와 이를 장치 내에 알맞게 통합하고 무선 연결성을 분석하는 RTE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보시는 RTE 페코는 세계적인 3D 전자기 시뮬레이션 툴로서 다양한 안테나의 설계와 안테나 배치 환경에서의 전파 특성을 구성할 수 있으며, RTE 윈프롭은 전파전파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무선 연결성의 분석과 적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솔루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페코는 안테나 장치의 종류 및 구조에 따라 MOM 또는 FM과 같은 솔브로 분석할 수 있고, 또한 MLFMM, PO, RLGO 등의 솔브와 하이브리드로 설정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시뮬레이션 솔브를 쉽고 다양하게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합으로 특정 안테나의 설계 및 통합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의 3D 방사 패턴은 전파의 전파 특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윈프롭에서는 이러한 안테나 방사 패턴을 기반으로 실내, 도시, 농촌 또는 산화 환경과 같은 전파 환경을 구성하여 전파 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픽셀 및 팩트 데이터를 불러들여 도시를 포함한 지형, 건물 등을 모델링하여 신호대 자본 간섭 비율이나 데이터 처리량 등 네트워크 동작 특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전파 환경 분석을 위해 필요한 5G를 포함한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응용 사례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첫 번째 사례는 무선 조명 제품과 관련해서 스위치나 램프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고객사로서 블루투스를 통한 올바른 무선 제어 조명 작동을 위해 장치의 배치 방식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아래 그림은 PCB 형태의 안테나가 포함된 블루투스 모듈을 스위치 내부와 램프 내부에 장착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램프와 스위치 간의 무선 커브리지 연결성을 분석을 통해 동작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무선 조명 시스템을 위해 PCB 형태의 안테나가 설계된 블루투스 모듈을 그림과 같이 메인보드의 상단에 장착하게 통합하게 되는데 중심 주파수에서 3D 안테나 방사 패턴 및 방사 개수를 알테나 팩크에서 시뮬레이션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모듈을 포함하는 메인보드를 스위치 박스에 장착하면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치 박스 사이즈에 따라 방사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RTF에서 3D로 안테나 방사 패턴을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 스위치 박스의 사이즈를 확정한 후 장착하게 됩니다. 스위치 박스 사이즈뿐만 아니라 램프의 경우에도 덮개의 재질 및 형태에 따른 방사 패턴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에서처럼 램프 덮개가 아크릴인지 금속 재질인지 그리고 솔리드 행태인지 그리드 행태인지에 따라 안테나의 방사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스위치 및 램프의 재질 및 형태, 사이즈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테나 설계와 스위치 박스 및 램프의 중점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파 환경 분석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장 실내에서 앞에 설계 및 분석한 스위치 및 램프의 무선 환경 커브리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모델링하고 배치한 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윈프로브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통해 스위치 박스의 송신 신호가 공장 내부 3m30에 위치한 램프 수신기의 수신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 수신 전력이 마이너스 45dbm에서 마이너스 90dbm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스위치 박스의 크기가 안테나 성능에 어떻게 인양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래 좌측 그림은 스위치 박스가 작은 경우를 우측 그림은 스위치 박스가 큰 경우를 비교한 것으로 3m30의 램프에 있는 수신 안테나의 수신 전력 스위치 박스가 클 때 높게 나타나고 기양성도 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정보를 통해 스위치 박스의 크기와 램프의 재질 및 형세를 결정하고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와이파이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안테나 스타일을 찾기 위해 알테오스 올레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와이파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및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안테나 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 페코에서 모노풀 안테나와 프린스 F 안테나와 같이 다른 유형의 안테나를 각기 모델링하고 해석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윈프롭에서 벽면, 창문, 출입구 등 3D 빌딩 실내 환경을 모델링하고 페코에서 해석된 안테나 패턴을 불러와서 통신기에 적용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치한 후에 와이파이 에어 인터페이스를 설정한 후 3D 레이 트레이싱 전파 모델 솔버를 사용하여 무선 커넥티비티 분석을 진행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모노풀 안테나를 사용한 것이고 우측 그림은 프린트 F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인데 각각 전개 강도를 해석한 결과 확인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 그림처럼 DB로 표시하게 되면 프린트 F 안테나를 사용했을 때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 상단 영역은 커버가 잘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2.4 GHz 라디오 커브리지 결과에서는 하나의 안테나만으로도 전체 영역을 대해 커버가 확인되었지만 5.5 GHz에 대해 윈프로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전파 환경이지만 주파수에 따른 전파 특성 차이에 의해 하나의 안테나만으로는 전체 영역을 대해 충분한 커브리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플리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처리량 역시 윈프로비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수나 위치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충분한 처리량을 제공하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척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약 120Mbps 정도로 서루프시 확인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처리량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모는 무선 네트워크의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싱글 안테나에서 데이터 처리량이 120Mbps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본 그림과 같이 2차 마이모 스트림에 의해 커브리지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처리량은 220Mbps 정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윈프로비에서 사이트2에 해당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추가하면 건물 대부분의 처리량이 확실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이트3에 해당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추가하면 거의 건물 전체에서 최대 220Mbps의 처리량이 커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를 통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드론을 포함한 비행물체와의 무선 연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객사는 드론과 같은 비행물체에 대해 도시 환경이나 산업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비행물체와의 통신 및 연결성을 심문하는 것에 대해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3D 빌딩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전파 환경에 대해 드론의 커브리지를 분석한 화면인데 전파, 전파 측면에서 고도와 관련된 세 가지 전파 영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부분은 라인 오브 사이트 조건이지만 안테나의 VW에 해당하고요. 중간 영역은 라인 오브 사이트 조건에 해당하고 하위 부분은 지상에서 건물 등 장애물에 의해서 라인 오브 사이트 영역이 존재합니다. 시간 관계상 PECO에 추가된 모든 프로세스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최근 추가된 모델과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테나의 설계부터 시작하여 배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ECO에 추가된 컴포넌트 라이브를 통해 드론과 같은 비행물체의 안테나를 배치하여 안테나의 전파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6종류 이상의 다양한 안테나와 헬기 등 8종류 이상의 플랫폼이 추가되었습니다. PEC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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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석한 드론에 배치된 안테나의 3D 전파 패턴을 윈프로브로 가져와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도시 환경에서 윈프로브의 3D 레이 트레이싱 솔버를 통해서 드론의 비행 계획에 따른 드론 안테나의 수신 전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mWave 주파수를 위한 안테나 설계 산업용 IT를 위한 무선 네트워크 채널 모델링 및 매시브 마이머를 위한 새로운 시뮬레이션 접근 방법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G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터미널 및 베이스 스테이션 안테나 설계 관점에서 안테나 어레이가 필요한데 이 예제의 경우 8개의 안테나 엘리멘트로 어레이를 구성하고 있고 PECO에서 FTTD 솔버를 사용하여 모델링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적화 결과를 보면 우선 왼쪽 그림과 같이 S 파라미터를 통해서 배열 안테나의 엘리멘트 간 커플링 및 입력 반사 손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그림과 같이 안테나 이득 및 빔 스티어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어레이를 통해서 튜얼 마이머를 구성하고 역시 안테나 엘리멘트 간 커플링을 확인하고 우측 그림과 같이 각 어레이에 다이브 시트 구성 및 3D 방사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결과 모두 PECO에서 모델링 및 해성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채널 모델링과 산업용 IT와 관련해서 5G 라디오 채널의 경우 스트리밍 및 안테나 배열의 전파, 전파 측면에서 5G의 핵심 요소이며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전파 경로가 다양하여 주파수의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G에서 6G 이하의 주파수 대역과 밀리메터 웨이브 주파수 대역의 전파 특성을 아래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특성의 경우에는 6G 대역에서는 장애물의 두께와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투과가 가능하고 밀리메터 웨이브 대역의 경우 투과보다는 라인 오브 사이트 및 업스트릭티드 라인 오브 사이트 영역이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사의 경우는 6G 대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거리의 건물에 의한 웨이브 가이딩 효과이고요. 밀리메터 웨이브의 경우 전속 특성의 같은 라인 오브 사이트 및 업스트릭티드 라인 오브 사이트 영역에서의 반사가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절은 실내에서 밀리메터 웨이브 대역보다는 6G 대역이 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고 알란의 경우 6G 대역에서는 파장 대비 표면이 충분히 평탄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밀리메터 웨이브 대역의 경우 송수신 안테나 양단 모두 고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전파 환경에 크게 인양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윈프롭의 다양한 전파 전파 모델링 솔버 중에 3D 레이 트레이싱 솔버는 5G의 모든 전파 전파 특성 및 효과를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주며 주요 기능으로는 시간, 주파수 및 스페셜 도메인에서 무선 채널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전개 강도, 전파 지연 및 서로 다른 송수신기 사이의 전파 경로 각도 등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작년 10월에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글로벌 알티어 테크니컬 컨퍼런스에서 노키아 펠 연구소의 무선 인터페이스 그룹 책임자인 아미타버 고시가 발표한 자료로서 5G의 산업용 IT와의 접목과 관련해서 윈프롭을 활용하여 분석한 사례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경로를 통해서 알티어 웹사이트의 리소스 라이브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환경은 4G와 5G를 거치면서 릴리즈 15를 통해 5G의 첫 표준이 발표되었고요. 앞으로 발표될 릴리즈 16에서는 산업용 IoT의 레이턴시가 키팩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치 창출 측면에서 5G 네트워크 서비스의 4배 이상의 IoT 가축 창출 및 산업용 IoT 기지국의 수가 3배 이상 승강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촉발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시장성은 상당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례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20, 50, 10m인 직사각형 사용자 장치 환경에서 표와 같은 28GHz mm 웨이브 주파수에 대역풍 및 부반송 파스페이싱의 안테나 정보 등을 선정하고 벽과 지붕은 콘크리트로 그리고 금속병을 통해 공갈을 분할하고 유리창이 포함된 전파 환경을 윈프로브를 사용하여 모델링한 후 3D 레이 트레이싱 방식으로 mm 웨이브의 채널 전파 특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앞서 5G 전파 전파 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윈프로브는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내장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확장을 포함하여 5G의 고유한 다른 매개 변수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를 적용하고 쉽게 편리하게 네트워크 플래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시브 마이모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최근 윈프로브에 추가했는데요. 우선 5G 안테나 배열 사용 및 빔 스트링 및 빔 관리 프로세서는 기주기 사용자 장비에 대해 최상의 빔을 할당하고 사용자 장치가 각 빔을 조정할 수 있도록 빔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최상의 빔을 할당하여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열 안테나에서 생성된 서로 다른 안테나 패턴의 포락선을 검출하고 최대 이득으로 생성한 다음 기주기의 해당 방향으로 달성 가능한 안테나 이득을 지정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개별빔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각 기주기의 몬테칼로 분석을 수행하여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안테나 패턴을 제공합니다. 각 사례마다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층짜리 산업체 건물에 각각 두 개의 안테나가 있는 사이트 두 개를 마이모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수신 전개 강도 신호대 입력 노이즈비 그리고 처리량 분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진행한 사례인데 이 사례에서는 세코에서 생성한 실제 안테나의 3D 방사 패턴을 민포로에서 가져온 후 포락선 안테나 패턴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우측 그림과 같이 수신 전개 강도 다운 링크의 신호대 입력 노이즈비 그리고 처리량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G와 관련한 것인데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한 개별 빔 패턴 접근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프로브에서 도시 환경을 모델링하여 하나의 사이트에 세 개의 안테나로 구성된 5G 기지국을 배치한 후 각 안테나가 사용 가능한 빔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전파에서 솔버를 선택한 후에 몬테카로를 수행해서 동적 트래픽을 시뮬리에이션 한 사례입니다. 그림사기에 종금한 사각종들은 사용자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용자들은 기주가 통신이 가능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통신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사용자들은 트래픽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노키아 벨 연구소의 5G를 사용하는 산업용 IoT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래 사례는 도심지에서 LTE와 함께 로라를 사용하는 광역 무선망에서 저전력 및 와이어리스 팩토리를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의 장치 배치에 따른 전파 특성을 시뮬레이션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로라 게이트웨이 송신기를 통한 수신 전개 강도와 최대 통신 속도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또한 안윈풀업을 사용하여 최상의 게이트웨이 배치 위치를 찾고 나아가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최적기 위치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례는 다른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간의 간섭을 분석하는 것으로 LTE와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구성된 도시에서의 전파 환경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와이파이만 사용되어서 LTE에 간섭이 없는 결과지만 왼쪽의 그림은 와이파이에서 LTE 네트워크까지 구성됨으로써 LTE 간섭으로 내에서 일부 지역에서 신호대 입력 자원비 특성이 크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윈프로베에서는 다양한 전파 안경을 모델링하고 서로 다른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접목하여 전파 전파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트니스 트랙크를 개발하고 있는 고객 사례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트랙크에 맞춤의 안테나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게 되는데 안테나 설계 및 배치 과정에서 동작 범위 배터리 수명 사 제품 형태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안테나 설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특성들은 안테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설계 안경을 시뮬레이션 통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구조는 일반적인 핫본조동박으로 55M 매칭 회로가 포함된 Printed Inverse F 안테나 형태로 설계되었고 FECO에서 안테나와 안테나의 매칭 회로를 포함한 경우에 대해 리트노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래 자체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우징 및 스테랩을 포함한 경우 리트노스 변화를 우측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작 주파수의 이동은 물론 특성이 나빠진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칭 회로의 최적화를 통해 안테나 특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트니스 트래커는 손목에 사용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우측의 그림처럼 손목 부분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시 필요합니다. 손목까지 고려한 경우 해석 효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늘색 그래프를 통해 감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매칭 회로 최적화 필요한데 이 그림은 실제 사용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화를 진행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실제 조건을 고려하여 어떻게 매칭 회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옵테니랩이라는 안테나 매칭 회로 서계 도구를 사용한 사례인데요. 알테어 페코 라이선 사용자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알테어 파트너 알라이언스를 통해서 옵테니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웹이나 마카지에 알테어 유닛 라이선스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코와 옵테니랩 간의 전방향 링크를 통해서 옵테니랩에서 설계된 매칭 회로를 페코에서 합성한 후 정압 회로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테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테니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매칭 회로 해석 플로우는 매칭 회로 토폴로지를 선택한 후에 부품을 배치하여 매칭 회로를 설계하고 최적화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최적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옵테니랩에서는 목표라는 주파수 대역과 부품의 수를 입력하면 옵테니랩이 수초 내에 최적화된 여러 토폴로지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환경에 맞는 최적화 토폴로지를 선택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안테나의 하우징 및 손목 등 실제 환경을 고려해서 페코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테나 3D 방사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안테나 지향성은 좀 더 지향적이지만 이득은 약 12리비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트니스 트랙크와 폰과 같은 장치 간의 근거리 통신을 위해서 루프 안테나를 사용해서 통신하게 되는데 페코의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멀티루프 안테나를 쉽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라인 세그먼트와 커플링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좌측 그림은 루프 안테나 간 거리에 따른 H필트로 확인한 것이고요. 이 결과는 주파수별 S 파라미터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루프 안테나 역시 하우징 그리고 스트랩 통합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안테나 간의 거리에 따른 H필트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즉, 적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랩을 부착하면 자기장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페코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테나의 배치 조건을 따른 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에 적용한 최적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테나 설계 및 최적화에 있어서 머신러닝의 적용은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하학적 변수 설정 및 안테나의 리터노스 등 목표를 설정하고 페코와 하이퍼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페코를 통해 최적화 파라미터를 찾고 이를 하이퍼 스터디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군린된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안테나 설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1.575GHz GPS 패치 안테나로서 반사 개수를 목표 값으로 설정해서 패치 사이즈, 피드 위치, 슬러시 길이와 폭 등 안테나 파라미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결과 그래프는 반사 개수를 보여준 것인데요. 빨간색은 원래 디자인의 반사 개수이고 녹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최적화 방법 그리고 파란색이 머신러닝을 통해 최적화를 진행한 안테나의 반사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머신러닝의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훨씬 빠른 방법을 제공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FID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안테나 통합 및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RFID 시스템은 태그와 리드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페퍼에서 모델링 및 해석한 900MHz RFID 태그인데요. 이 안테나를 음료수병에 부착하면 3D 안테나 패턴이 변화함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림처럼 여러 개의 음료수병이 배열된 상태에서는 안테나 패턴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그림은 RFID를 페퍼에서 MOM Solve로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인데요. RFID 자체만 놓고 본다면 MOM Solve를 사용해서 런타임 및 메모리를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처럼 RFID가 지게차에 장착된 경우 구조가 너무 커서 MOM으로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 페퍼에 MLF, MOM Solve를 사용하면 메모리 및 런타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RFID 태그와 리드를 실제 환경과 같이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페퍼에서 구성하는 것인데요. 모델링한 후에 리어필드를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RFID와 관련 두 번째 사례인데요. 2019년 알테어 EM 학생대회에서 우승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에는 433MHz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리드는 이동식으로 구성하였고 태그의 배치방식은 우측 그림과 같이 단일 태그와 다수 태그 배치 두 가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고정된 태그의 리드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5m 간격으로 각각 수신 전개 강도를 측정하고 또한 윈프롭에서 측정 환경을 동일하게 모델링한 후에 3D 레이 트레이싱 모델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일 태그 및 다수 태그 모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맞아떨어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크와 Optane Lab을 통한 안테나의 설계와 최적화 그리고 윈프롭과 적용하여 실내, 도심지, 산악지형 등의 전파환경 분석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에 앞서서 안테나 최적화 Optane Lab이라는 알테아 파트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알테아의 유닛 베이스 라이선싱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베이스 라이선싱이란 같은 유닛의 툴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싱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페크와 윈프롭, 그리고 Optane Lab은 동일한 유닛으로 구동되는 툴들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나 라이선스 변경 없이 서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클라우드 형태의 HPC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데스탑이나 서브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겪던 라이선스 및 하드웨어 리소스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서 IT 자원비용 절감은 물론 큰 모델의 해석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인 미리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